1. 물고기 그만 가자 오늘도 물고기 많이 봤어? 쟤 물고기 많이 봤어? 갈까? 갈까? 쟤 갈까? 안 갈 거야? 알았어 좀 더 봐 옳지 왜 왜? 쟤 왜 성질돼? 오늘 물고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? 물고기 잘 봤잖아 왜 별로야 오늘은? 오늘은 별로 안 보고 싶어 알았어 이리 와 그러면 옳지 다른 물고기 볼까? 그러면 안 돼 미안 그러면 쟤 이거면 안 돼 여기다 줄게 얘네들 구경해 이거랑 이리 와